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파트 5 품사 구분 시리즈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 접미사 10가지 외에 기타 형용사 형태 5가지 유형 살펴볼게요 여러분 ly가 붙어있으면 무조건 부사일까요? o x x daily news 일관뉴스처럼 뉴스 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daily 형용사가 ly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ed는 항상 동사일까요? x un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이렇게 ed로 끝났는데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여러가지 형용사의 형태 5가지 오늘 살펴볼게요 첫번째 명사에 ly ly가 붙은 경우 friendly 친절한 상냥한 명사 friend 친구에서 왔겠죠 friendly staff 친절한 직원들 kind 친절한 polite 정중한 이런 것도 직원들 묘사할 때 같이 쓰이는 표현들이죠 costly 값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명사 cost 값 비용에서 왔고요 a costly hobby 하면 값비싼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동의어 expensive 같이 알아두세요 timely 시기적절한 때 맞춘 명사 time 시간에서 왔고요 in a timely manner 시기적절하게 제때 likely 뭐 뭐 할 것 같은 부사로 아마 probably 랑 같은 뜻이고요 be likely to do something 하면 무엇 할 것 같다 명사형은 likelihood 가능성으로 probability 랑 같은 뜻이에요 이때 주의하실 점 같은 명사라도 day, 하루, week, 주, month, 월, year, 년 같은 시간 단위 명사가 ay와 만날 경우 형용사뿐만 아니라 부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daily 하면 형용사 매일에 일간의 이런 뜻 외에도 부사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everyday, once a day 라는 뜻도 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형용사로는 daily newspaper 일간신문 일간지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꾸며 주고요 부사일 경우 I exercise daily, everyday 나는 매일 운동한다 처럼 exercise 동사를 꾸며 주겠죠 똑같은 원리로 weekly 형용사 매주의 주간의 혹은 부사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부사는 every week, once a week 랑 동의어겠죠 monthly 형용사 매달의 월간의 부사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부사일 경우 every month, once a month yearly는 형용사로 매년의 연간의 부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사일 경우 every year, once a year와 동의어 두 번째 동사에 ing가 붙어서 원래는 현재 분사, ~~한은 ~~한에서 출발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아예 이 자체가 일반 형용사로 굳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사전에도 보면 얘네들은 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promising, 유망한, 촉망받는 a promising new actor, 미래가 유망한 신인 배우 동사 promise, 약속하다, ~~할 조짐을 보이다에서 왔고요 leading, 선두적인, 중요한 a leading company, 다른 회사들을 앞서가는, 이끄는 선도 기업을 말하고요 동사 lead, 이끌다에서 왔어요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기대에 못 미치는 a disappointing result, 실망스러운 결과, 동사 disappoint, 실망시키다에서 왔고요 result,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실망스러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이렇게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것에 원잉 해서 ing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사물 둘 다 원잉이 붙을 수 있는데요 surprising, 놀라게 하는, 놀라운, interesting, 재미있는, 흥미로운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주는 사람이야 그럼 he's an interesting person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motivating, 동기부여해주는 저 언니가 나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줘 그래서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motivating 이렇게 해요 세 번째, 동사에 ed, ed가 붙어가지고 과거 분사, ~~되는, ~~된 이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일반 형용사로 아예 굳어진 단어들 볼게요 limited, 제한된, 한정된 for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동사 limit, 제한하다에서 왔고요 reserved, 예약된, 지정된 reserved seats, 예약된 좌석들, 예약석 reserved, 동사 예약하다에서 왔어요 disappointed, 실망한, 낙담한 disappointed critics, 실망한 평론가들 disappointing과 마찬가지로 동사 disappoint, 실망시키다에서 똑같이 왔지만 disappointing은 그런 실망의 원인이 됐잖아요 하지만 이건 거꾸로 실망이라는 감정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느끼는, 듣기는 해서 ed 아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해요 어쨌든 감정을 느껴야지 ed가 이렇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 이런 표현에 뒤에 ed가 붙어 있을 때는 뒤에 사람을 꾸며 줘야지 아까처럼 disappointing result 추상 개념이 오면 틀리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surprised, 사람이 놀란 interested, 사람이 재밌어 하는 motivated, 사람의 동기가 부여된 의욕이 있는 그래서 저 일꾼은 항상 열심히 일해요 하면 he's motivated 라고 하면 되겠죠 네 번째 형용사에 er, est 붙여서 더 뭐뭐한, 가장 뭐뭐한 이렇게 비호급, 최상급 만드는 경우 예쁘는 형용사, 더 예쁜도 여전히 형용사죠 이런 원리죠 짧은 형용사, 대개 2음절 이하 quick, 빨리, quicker, 더 빨리, the quickest, 가장 빨리 이런 식으로의 er, est가 붙는데요 이 음절이 넘어갈 경우 more, the most beautiful 처럼 하게 되죠 그런데 일부 y로 끝나는 단어들의 경우 2음절이라도 ir, est를 붙여서 easy, easier, the easiest, happy, happier, the happiest 처럼 변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형용사에 er, est가 붙어도 여전히 형용사라는 거죠 그래서 we need ability manual 우리는 뭐뭐한 설명서가 필요하다 abcd 중에 형용사가 안 보여도 당황하지 마시고 ed, ing, er, est 중 답이 있는지 확인하시라 이 말이죠 abcd 중에 easy는 당장 안 보이지만 b번 eased, 분사형 편해진 c번 easier, 더 쉬운, 비교급, e 있으니까 둘 중에 비교를 해보라는 거죠 해석을 하면 we need eased manual 편해진 manual, easier manual, 더 쉬운 manual 둘 중에서 c번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c번이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다섯 번째 오리지널 형용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날때부터 원래 태생이 형용사인 단어라는 거죠 이런 단어들의 특징은 매우 짧고 간결하면서 형태가 분류칙적이고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wide, 넓은, a wide variety of, 다양한 자 이렇게 wide만 나오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wide variety of 라는 관용 표현의 일부에 이렇게 구멍을 빵 뚫어놓고 여기에 wide가 들어갈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동의어 broad, 폭이 넓은 broad에 en을 붙이면 동사형 broaden, 넓히다가 되거든요 우든 골든, 어, en 붙었네 하고 broaden을 형용사로 찍는 불상사 없길 바랍니다 secure, 안전한, 확실한, 단단한 이런 형용사 외에 확보하다, 고정시키다 라는 뜻의 동사도 돼요 형용사일 경우 a secure job, 안전한 직장, 미래가 보장된다는 의미가 있고요 자 close 하면 가까운, 면밀한, 가깝다 할 때 close는 s 발음이 나고요 문을 닫다 할 때는 close하고 z 발음이 나는 차이가 있어요 take a close look at 무엇을 면밀히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말해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미니에재 10문제로 확인해 보세요 처음 5문제는 a, b, c, d 중 형용사, 분사를 고르시면 돼요 일부 복수 정답이 있어요 1번 정답은 b와 c 두 개였죠 b, likable, 호감이 가는, 마음에 드는 c, likely, 무엇 할 것 같은 c번 likely는 be likely to do something 하고 투부정사랑 같이 쓰인다 그랬죠 a, like는 동사 좋아하다, 혹은 전치사로 뭐뭇과 같은 d, likelihood는 명사로 무엇 할 것 같은 가능성 2번 정답 a, c, a는 broad, 폭이 넓은 c는 brother, 더 넓은, 이런 broad보다 더 이렇게 하다 하고 er이 붙은 비교급 b, broaden, 넓어지다, 넓히다 라는 동사 d, broadness, 넓음 이라는 명사 3번 정답 b와 d b는 motivated 하고 동기가 부여된, 의욕을 가진 이라는 과거 분사형이고요 d는 motivating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이라는 뜻의 현재 분사죠 과거 분사, 현재 분사 둘 다 어디서 왔죠? a,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라는 동사에서 왔겠죠? c, motivation은 시언으로 끝나는 동기부여라는 명사겠죠? 4번 정답은 a, c, a는 extended 연장했다 이런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고 연장된 이런 과거 분사, pp형일 수도 있죠 c, extensive 주제가 광범위한 이런 뜻인데요 extended, extensive 둘 다 형용사로 쓰일 수 있지만 extended는 extended deadline, 연장된 마감기한 extensive는 extensive research, 광범위한 연구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식으로 쓰여요 5번 정답은 b와 c, 먼저 b, confused, 과거 분사형, 혼란스러워하는 ed, 느 로 끝나면 내가 느끼는, 느끼는, 내가 감정을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c, confusing, ing, 현재 분사형은 혼동시키는, 헷갈리는 원인, 원인이 된다 해서 ing로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남자는 지금, he is confused, 지금 느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애기 두 명이 누가 누군지 쌍둥이라서 so confusing, 원인, 헷갈리는 원인이 되죠? 미니해제 유형 두 번째, a, b, c, d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세요 6번 정답은 c, timely, 식이 적절한 때 맞춘 명사 time에 ly 전미사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형태죠? in a timely manner 제때 이거 자체가 관용 표현이니까 통째로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마저 해석을 해보면 please submit the application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언제? in a timely manner 제때에 자, d번 타이밍은 현재 분사형이 아니고요 자, 타이밍이라는 건 너 참 타이밍 잘 맞췄다 이렇게 시기라는 뜻이 있고요 이렇게 ing로 끝나는 다른 명사형 meeting, 회의, 마케팅, 마케팅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7번 정답은 b, limited 제한된 과거 분사형이죠 for limited time 제한된 시간 동안 c, limiting 현재 분사형은 제한하는 이런 의미인데요 limiting time 하면 제한하는 시간 동안 자, 시간이 있을수록 여기까지밖에 하지 마세요 하고 제한하진 않죠? time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c번은 정답이 될 수 없었고요 for limited time은 정말 자주 나오는 굳어진 표현이니까요 통째로 그냥 외우세요 this special offer 이 특별 할인은 is available 이용 가능합니다 for limited time only 제한된 시간동안 8번 정답은 a, secure 안전한, 확실한 이런 형용사 혹은 확보하다라는 동사 두 개 다 됐고요 자, 빈칸의 앞뒤 전체 문장을 보시면 the outlook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전망은 looks secure 안전해 보인다 이렇게 look 쓰는 뒤에 뭐뭐 해 보인다에 뭐뭐 자리에 뭔가를 보충해줄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보호는 명사 혹은 형용사가 가능한데 지금 looks security 하고 c번 명사를 넣게 되면 전망이 보안 경비로 보인다 이렇게 아주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looks secure 하고 형용사 보호 안전해 보인다가 좀 더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정답이었어요 9번 정답은 c disappointing 실망스러운 a disappointing turnout 실망스러운 참석자 수 참석자 수가 너무 적으면 실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ingc가 답변이고요 be disappointed 이렇게 과보순 사용으로 실망하니 왜 안됐냐 the는 이제 느끼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turn out 참석자 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be가 오답이었어요 전체를 해석을 해볼게요 heavy rain 폭우는 caused 야기했다 a disappointing turnout 실망스러운 참석자 수를 for the event 그 행사에 그렇죠 폭우가 왔으니까 너무 적게 와서 그것이 실망스러워다 wanting이 됐으니까 disappointing 10번 정답은 be costly 값비싼 명사 cost 값비용이라는 것에 ly 전미사를 붙여서 형용사 costly 를 만든 거죠 전체를 해석해 볼게요 another renovation 또 한 번의 보수공사는 could be too costly 너무 값비쌀 수 있다 이렇게 부사 to가 앞에서 형용사 costly를 지금 수식해 주고 있고요 for us 우리에게 너무 비쌌다 자 c번 costing은 현재 분사처럼 보이지만 원가 계산이라는 명사형으로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estimate 견적이랑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답이 될 수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파트 5 기타 형용사 형태 유형 5가지 봤고요 오늘 강의 내용이나 토익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창에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밑에서 누르셔서 다음 강의도 편하게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